날 찾아온 건 원하는 물건이 있다는 얘기겠지? 내 공방에 온 걸 일단 환영할게 뭐야, 너 왔어? 뭐야, 또 왔어? 어서 와 여기는 내 멋대로 운영하는 멋진 공방이야 어서 와 여기는 내 멋대로 운영하는 멋진 공방이야 뭐야, 또 왔어? 날 찾아온 건 원하는 물건이 있다는 얘기겠지? 내 공방에 온 걸 일단 환영